여기서 이러지 말고 휴게실로 갑시다 희성현씨 손을 이렇게 빼는거야? 여기서 이러지 말고 휴게실로 갑시다 희성현씨 손 살려봐 이렇게 딱 그렇지 딱 잡으면 가자 당겨 위쪽 손은? 이거 어떻게 빼? 따라가요 따라오면 안되지 따라오면 안되지 이거는 이렇게 빼야지 돌려 당겨 아니 그렇게 하면 안돼 이리로 당겨야지 아니 그냥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따라가면 안돼 누가 가자 몇살이세요? 몇살이세요? 좀 저기한데? 몇살이세요? 조금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따라올까요? 갈까요 우리? 어디가? 근처 카페로 갈까요? 요새 5일이상 집합금진이나 아 아쉽네요 여기 제 전화번호 나중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 왜 웃어? 손빼기 어때? 손빼기 여기서 이러지 말고 휴게실로 갑시다 배고갈라는데 희성현씨 이렇게 빼는거야 손빼기는 대박 대박 흥! 잘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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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칩니다